21세기인 지금, 한 나라의 수도가 무려 4곳, 국기도 4개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대략 3만 년 전쯤부터 현생 인류가 살았고, 1600년대 노예 무역을 주도했으며, 19세기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른 셜록 곰주와 해리포터가 탄생한 곳, 바로 신사의 나라로 유명한 영국입니다. 영국은 무려 4개의 국가로 구성된 곳이랍니다. 엄연히 다른 의회와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는 런던을 수도로 하고 있으며, 무려 영국 인구의 83%가 거주하는 곳이랍니다. 이외에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연합해 진짜 영국을 구성하죠. 우리가 쉽게 불어낸 영국의 정확한 국가명은 그레이튼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인데요. 엄청나게 긴 이름에서 뭔가 특별한 사연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대체 영국은 어쩌다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어쩌다 4개의 국가로 이뤄지게 된 걸까요? 지금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합쳐진 섬은 과거 켈트족의 영토였어요. 그들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자리를 잡으며 국가를 형성했죠. 켈트족이 평화롭게 지내던 와중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독일 북서부에 살던 앵글로섹슨족이 켈트족을 침공한 것입니다. 침공의 결과는 켈트족의 패배였습니다. 앵글로섹슨족은 현지의 잉글랜드 지역을 장악하죠. 켈트족은 어쩔 수 없이 잉글랜드에서 밀려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12세기에는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죠. 시간은 흘러 16세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잉글랜드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종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을 신봉하던 아일랜드는 이러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국 종교개혁으로 인한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잉글랜드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와중 스코틀랜드 혈통과 잉글랜드 혈통은 포린으로 얽혀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자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군주가 두 개의 국가를 통치하며 이 둘은 자연스레 결합하게 됩니다. 1707년에는 연합법이 제정되며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이 합병해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죠. 1801년에는 속국이던 아일랜드까지 합쳐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인들이 연합국 국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일랜드의 농산물을 약탈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삼게 되었죠. 그런데 1845년부터 1850년대에 불어온 감자역병은 아일랜드를 무시무시하게 삼켜버렸습니다.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인들에게 이는 재앙과도 같았죠. 결국 대기근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목숨을 아사가 버렸습니다. 잉글랜드는 고통받는 아일랜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군대를 동원해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밀을 본국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세금을 내지 못한 아일랜드인들은 빈민이 되어 떠돌다 죽거나 병에 걸려 죽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를 본 한 언론인은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살이 어떻게 뼈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었다. 쥐들이 그들의 살을 파먹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로 죽어 있었다. 이곳은 지옥과 같았다며 끔찍한 아일랜드의 상황을 표현했죠. 실제로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인들이 잉글랜드의 착취와 외면을 피해 미국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운동이 한창일 1919년. 참다 못한 아일랜드 사람들도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들은 북아일랜드를 뺀 영토를 갖고 독립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커트랜드, 그리고 아일랜드가 아닌 북아일랜드 네 국가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이 형성되는 과정은 참 다이나믹했는데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한 역사는 흥미로우면서도 눈여겨버린 것 같습니다.